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장 애용하고 또 좋아하는 리버브 이펙터인 블랙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이펙터는 이벤타이드 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H9 이라고 사실 기타 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한 이펙터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 회사에서 사실은 스튜디오 어떤 렉 이펙터 스튜디오 이펙터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긴 하지만 기타 이펙터로도 많이 좀 요즘에는 알려져 있는데 H9 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비에서 몇 가지 소스들을 이렇게 플러그인 이펙터 방식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게 세일을 간간히 하는데 지금 세일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플러그인 부티크라고 하는 어떤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 회사랑 뭐 저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뭐 이렇게 홍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애용하고 좋아하는 거를 소개해 드리는 거라서 이벤타이드 블랙홀 리버브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200달러 인데요 정가는 사실 이 정가 주고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죠 사실 정가 주고 산다 그러면 이제 말리고 싶은데 왜냐면 가끔씩 이렇게 세일을 하기 때문이죠 저도 세일 가격으로 샀는데 지금 49달러 그러니까 5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리버브 이펙터 하나를 50달러 주고 사기에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왜 소개를 해 드리냐면 이 리버브는 다른 리버브에서는 굉장히 내기 힘든 그런 사운드를 좀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드림팝 또는 슈게이징 요즘에 좀 시트팝이나 뭐 이런 음악들도 조금 쓸 수 있을 거고요 어 포스트록 뭐 이런 공간감이 많이 들어가는 뭐 앰비언트성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거는 꼭 써보라고 추천할 만큼 너무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플러그인 이펙터입니다 요거 유튜브에서 얘네 회사의 홍보 영상도 굉장히 좀 재밌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49달러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일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2월 현재 49달러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서 어 나중에 보신 분이 세일 안하네 괜찮아요 왜냐 시간 지나면 또 합니다 주기적으로 간간히 세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 요거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세일 기간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소리를 들어봐야죠 그래서 원래는 기타 이펙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타 연주할 때도 굉장히 뭐 단순하게 클린톤의 아르페지오나 뭐 멜로디만 치더라도 이것만 걸면 정말 소리가 무슨 천상에 어떤 우주에 어떤 심연에 이런 사운드처럼 바뀌거든요 보통 우리가 리버브 같은 걸 걸고 리버브 양을 많이 준다 또는 믹스를 많이 준다 이런 개념을 접근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목욕탕이 되죠 목욕탕 목욕탕 효과처럼 그냥 소리가 너무 촌스럽게 울리기만 하지 리버브가 많이 먹었네 이런 느낌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촉촉하네 뭔가 울림이 굉장히 우주나 어떤 깊은 바닷속에 있네 이런 느낌이 안 들죠 근데 이 블랙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바로 우주 사운드 나옵니다 그럼 바로 피아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피아노 어딕티브 키스를 인스트루먼트 트랙으로 불러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 걸어놨는데 일단 바이패스 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피아노 그러면은 그냥 이런 사운드에요 서스테인 페다 밟고 있고요 안 밟으면 이런 사운드입니다 근데 이 바이패스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면 지금 프리셋이 여러가지인데 팩토리 프리셋도 있고요 뭐 이제 유명 뮤지션들이나 특이하게 욘시 앤 알렉스 시교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굉장히 또 많은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시교로스라는 어떤 프리셋도 있어요 되게 재밌게도 그래서 일단 팩토리 프리셋 블랙홀 이라고 하는 프리셋 한번 걸어볼게요 믹스가 지금 요정도 돼 있죠 지금 인서트로 다이렉트 그러니까 인서트로 직렬 연결 했기 때문에 믹스 양을 조절해 가면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요정도 아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잔상 살짝 남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럼 믹스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바로 우주 됩니다 50정도 50정도 줘볼게요 서스텐 페달 안 밟았어요 서스텐 페달 밟아 볼게요 잔상 남는 거 들리시죠 이렇게 지금 제가 믹스만 건드렸고 나머지는 별로 건들지도 않았어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룰게요 오늘은 소개만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드리긴 힘들고 리버브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 플러그인 이펙트에 대한 소개만 그래서 프리셋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네뷸라 네뷸라 이렇게 마블에서 그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운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런 소리예요 또 믹스를 100% 났더니 어택이 굉장히 밀렸죠 네 그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운시 앤 알렉스에서 참고로 운시와 알렉스가 연인 사이인데 앨범도 같이 내고 그랬어요 네 어쨌든 이런 사운드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리버브 이런 거에서 많이 줬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뭔가 약간 뭐라 그래야지 앰비언트성의 사운드를 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반 그 다음에 뭐 기타는 물론이고 보컬 그 다음에 드럼 이런 데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믹싱 작업을 또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거나 제자나 후배다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제 작업 말고도 할 때가 있는데 은근히 이거를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앰비언트성의 음악에 또 사운드 디자인 스타일의 음악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때 저는 거의 필수적으로 무조건 아니지만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플러그인 이펙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럼 이지드라마 하나 불렀는데요 이지드라마에도 한번 걸어 볼게요 이지드라마에서 인서트에다 바로 그냥 걸게요 원래는 이펙터 트랙을 따로 만들어서 샌드 방식을 쓰는 게 보통 공간계 그러니까 리버브 이펙터는 그렇게 거는 게 보통이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소개 차원에서 바로 그냥 인서트에다 바로 걸을게요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이지드라마는 어떤 걸 불렀냐면 한번 보시면 이것도 예전에 세일할 때 구입을 했는데 사실 뭐 다 세일할 때 사죠 정가로 주고 사는 것보다 세일을 많이 하는데 이지드라마에서 드림팝이라고 하는 확장팩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드림팝 사운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은 안 걸고 들었을 때는 이런 사운드예요 제가 누르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 손도 한번 찍어 가지고 같이 올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걸어 볼게요 그러면은 살짝 이번에 살짝 걸어 볼게요 드림스케이프 드림스케이프라는 걸 걸어볼게요 그렇죠? 너무 많이 걸렸다 믹스를 좀 줄이면 되죠? 왜냐면 지금 인서트로 걸었기 때문이에요 인서트 요거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다시 하다 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택이 무지 막 늘릴 수 있는 요것도 됐죠? 이렇게 드라이와 웻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요거를 지금은 맛보기 때문에 트랙에다 바로 걸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걸 때는 드럼 트랙도 파트별로 다 구분해야 되죠 베이스 드럼, 킥, 스네어, 하이엔, 크래쉬, 라이드 다 구분해서 사실은 어떤 건 걸고 어떤 건 안 걸고 어떤 건 많이 걸고 어떤 건 적게 걸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루고 오늘은 요거에 대한 소개 먼저 보여 드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기타는 라인 꽂아 가지고 연주하는 거에 바로 뭐 바로 레코딩 하면서 쓰니까 편안하게 그냥 기타 이펙터 다루듯이 쓸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좋은 점은 이거를 페달형 이펙터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걸린 톤을 그대로 녹음하다 보니 후보정이 불가능하죠 아 조금 아쉬웠는데 좀 세팅을 바꿔서 다시 녹음하고 싶은데 다시 녹음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플러그인 이펙터 방식은 얼마든지 후보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녹음은 좀 클린하게 받고 플러그인 이펙터 인서트나 아니면 샌드 이펙터로 걸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벤타이드 이 리버브 시리즈가 블랙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행사를 한 번에 다 할 때도 있는데 하나씩 돌아가면서 행사하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구입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는 벌써 한 세 가지인가 구입을 했는데 어쨌든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우주나 깊은 바닷속 뭐 심연을 광활한 어떤 하늘을 낳는 듯한 그런 사운드를 원하신다 앰비언트 사운드를 원하신다 슈게이징 드림팝 시티팝 뭐 시티팝에서도 조금 공간감 많은 뭐 이런 거 원하신다 블랙홀 굉장히 강력 추천합니다 구입해 보시고요 킬 핫스위치 뭐 이런 것도 써보시면은 이거는 뭐 대충 써보시면 알 거에요 걸린 톤을 그대로 약간 붙잡는 거랑 이거는 리버브 걸린 톤을 확 갑자기 확 끊어 버리는 뭐 이런 건데 뭐 어쨌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블랙홀에 대해서 지금 세일 며칠 전부터 세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벤타이드 제품들 몇 개 세일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거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49달러 50달러 세일할 때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블랙홀 소개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것들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릴 거고요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이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께 도움도 되고 저도 좀 수정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뮤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